일단 패배 확정 난 절대로 스나이퍼를 잘해주는 날엔 없을거야 나는 쬐자 나이스 나이스 DL 고인물의 상징이라고 불릴래요 이거 그냥 상점에서 번들로 팔길래 산거 해놓은건가? 무적조이다! 무적조는 쪄야된다 무적조는 쪄야된다 야 이 형언 들어와 형언이한테 스나이퍼를 지는데 이거 오케이 이게 형언이가 무파치인 것도 있고 내 스킨빨이네 나서는 사람쓰는 총이 안될 오케이 오케이 뭐야 오케이 이겼다 어 이거 영상불량 어떻게 잡지 까비 흙 울킴 둘 두 DIS or 개타나 사거리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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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안도 불쌍해 되리나봐요 근데 자.. 사이클은요